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흐름을 보면 특히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고 노조 회계 투명성 그 얘기를 하더니 그 이후에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강경 대응 그 다음에 화물연대 이어서 건설노조 그게 좀 이어져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0시간 노동시켜야 된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 가난하면 자유로운다 망언과 망발과 체제임금도 150만원만 받으면 된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밀어붙이잖아요 그래 놓고 권성동 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취직하니까 강릉촌놈이 서울에서 체제임금보다 10만원인가 더 받는데 그걸로 어떻게 사내요. 여러분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의 망언과 망언 일일이 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들은 150만원만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100만원이나 150만원만 그런데 지인을 아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은 용산 집무실에 막 특혜로 채용되고 윤석열하고 친문이 있다는 유만으로 실력이나 사상이나 투명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무슨 색깔론의 사상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적 마인드가 있느냐 이런 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다 구구인사들 일배인사들 김건 인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는데 그 유명한 권성동 그런 망말한 거 아닙니까 100만원 150만원 받으러 간 자들이 최재임금 강릉 총놈이 올라왔는데 최재임금보다 10만원인가 더 받는 것 같은데 그걸로 어떻게 사냐 자기 측근들은 최재임금보다 더 받아도 나중에 공무원되면 연금이 나와도 또 그 격렬 바탕으로 공격 같은데 좋은 데 가잖아요 많이들 그래도 그걸로 살기 힘든 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과 검찰이 짜고 지금 여러분 노조 때리가 한번 보십시다 지지율이 얄팍하게 조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전국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이랑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또 제3노총 다 우리가 먼저 성찰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된 게 노조를 간첩으로 몰고 깡패로 몰고 행정사범을 몰고 그다음에 부당의 구성장을 청구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산업재라든지 임금도 안 주는 채불임금 문제라든지 그걸로 때문에 건설 노조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 노가자로 불렸던 분들인데 우리가 왜 노가자냐 우리도 인간이다 제가 산재 좀 줄여라 일자리를 보장하라 임금 좀 제때 줘라 조금 생활임금 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건설 노조가 힘이 커진 거예요 왜 현장에 일용노동자들이라든지 건설 노동자가 대거 가입을 한 거예요 최근에 당연히 여러분 그건 너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저도 일용직 노동 여러 번 해봤는데 건설 현장에서 너무 힘이 들거든요 진짜 너무 위험하고 근데 당시에는 지금 일단 많이 올랐어요 당시에는 진짜 거의 채쟁금을 조금 더 줘요 노가대가 채쟁금보다는 다 받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아침 6시부터 나아 밤 6시까지 12시간이라고 몸이 너무 아프죠 근데 만약에 인력사무소 통해 가잖아요 인력사무소 또 떼가요 중간에 많은 떼가 가기도 하고 10% 떼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당시에도 제가 7, 8만을 받을 때 인력사무소에서 많은 떼가 가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 막 맨날 건설에서 얼마나 많은 산재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두 명이나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성찰이 필요한 대문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일부 노조가 예를 들면 너무 불합리한 주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투쟁을 한다거나 또는 민노총이나 항노총의 대기업 노조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연대를 안 한다거나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노조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이 좀 누적돼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권을 욕하기 전에 아니 그럼 노조를 탄압하고 우리 민중을 탄압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한 거니까 근데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입만 열면 노조를 공격하는 거에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20% 30%대에 전전하다가 35%도 되고 30%도 막 되니까 자 그동안의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부가 불만이나 불신을 갖고 있었구나 그 때문에 노조떼리기가 이 나쁜 정권의 지지율 상승에 온인이 됐다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와 노동존중을 지금까지 30년 넘게 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저는 무조건 노동자 편이고 노동운동 편입니다 여러분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과 비판이 있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자는 겁니다 집회 때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회 전문가하고 야간 집회 금지로 제가 구속됐잖아요 2008년도에 그래서 그 야간 집회 금지되었던 그 집시법을 이헌법률 심판 제청해가지고 민변하고 차면들 변호사는 저랑 이게 국가 vs 안진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집시법 야간 집회를 금지한 지시법이 이헌 판결이 난 겁니다 헌법 불합치에 넣었었나요? 2009년도 그 온고가 저라니까요 당사자시네요 당사자 여러분 접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가 많이 신정됐습니다 물론 뭐 방학 등록금 진학년 부상금 역사에 남은 분이예요 역사에 남은 분이예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인하를 위해서도 핀눔을 했대였죠 그래서 대학 입학금도 폐지되고 학자금 이자율도 1.7%로 떨어지고 그것도 접니다만 전장은 아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인데 일부 집회를 할 때 보면 이러면 너무 막 소수인데 도로를 너무 많이 점유하면서 행진을 한다거나 불편해주면 아니면 사무실 앞이나 주택가에서 적절한 소음으로 집회를 해도 되잖아요 촛불집회처럼 대규모 인원이 오면 앰프 출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오면 이번 토론갈도 많이 모이셨는데 그런데 일부는 한 10명 모여있는데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앰프를 키운다든지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자별 권리가 노동삼고 헌법이 있는 것처럼 집회, 시위, 행진, 언론, 출판, 결세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 자유고 국가는 그걸 사전에 허가제로 운영해서 안 된다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고제로? 네, 인정을 해요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당해보면 한 사람 20명 모여있는데 몇만 명 수준의 앰프 소리를 들려놓으면 짜증나겠죠 이런 게 약간 누적돼서 역시 윤석열이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한동훈 집단하고 같이 노조 때리고 집회 때리면 치주를 좀 올라갈 거라는 얄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야간 집회도 금지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캡사이신도 막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살수차 도입 검토도 나오고 살수차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래요 문재인 정부가 경찰역을 포기해서 이랬대요 에라이 어떻게 된 게 모든 잘못은 문재인과 이재명 탓이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열심히 주장해서 잘된 정책은 다 지킬 거냐 너무 정말 여러분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 이 자들의 만행과 거짓말을 적어놓으면 지금 책이 벌써 열 권이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미국 헌법일조 이른바 수정헌법 헌법을 중간에 수정해서 수정헌법일조를 하는데 그 유명한 표현의 자유조항이에요 그 표현의 자유조항을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않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잖아요 독일 헌법일자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다 진짜 멋있죠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고치면요 대한민국을 먼저 규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먼저 규정해야 돼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는 절대적이다로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노동에 기반한 민주공화국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 당하고 어떤 권력자도 국민의 군림을 할 수 없고 국민을 탈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헌법일조를 제가 바꿀 생각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권한을 준다면 여러분은 또 공감하고 미국 헌법일조가 이거잖아요 집회하고 대모하고 청혼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다 보면 불만이 있으면 집회를 하고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 청혼을 내고 그 다음에 양심을 가지고 내면에 종교를 하고 구원을 받고 이게 헌법일조에 딱 적용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절대로 어떠한 제재도 해서는 안 된다가 미국 헌법일조예요 수정헌법일조예요 그 유명한 표현의 자유조항인데 미국 위에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독일 위에 인간의 존엄 절대로 국가원력은 국민의 인간을 존엄성을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예 미국은 그 권리 중에 보니까 모든 사회나 국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고치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은 맘 놓고 대모하고 청혼을 해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폭력이나 방안의 압탈은 안 되죠 평화적으로 절대로 제재하지 말아라 근데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주의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자유까지를 포괄하고 집회의 시위는 정말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나와요 헌법재판소 판려나 대법원 판결에도 가장 중대한 기본권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야간에 어쨌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그거를 못하게 막는 사실상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매우 예외적이지만 예를 들면 집회를 1시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정말 분노가 커가지고 또는 예를 들면 지시다가 한국에 또 왔어 독도는 일본 따로 막 주장을 하고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금지를 풀어 막 강요를 해 윤석열이 그걸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 왔는데 기시다든 바이든이든 시간이 만약에 새벽 2시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래요 다른 나라 정상도 새벽 올 때 있잖아요 새벽에 그러면 그때 우리 항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국민들이 집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건 너무 큰 소음이나 또는 주택가에서 만약에 주무시고 있는데 새벽까지 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건 저라도 싫잖아요 그러면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대 예를 들면 주택가에서는 물론 주택가에서도 어떤 재벌 대기업 총수나 진짜 나쁜 놈이 있어서 최근에 보면 주택가에 다양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건 주택가라고 해서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다만 12시부터 6시 사이에는 앰프 출력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합리적인 제한은 논의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재벌 총수 집 앞에서 우리가 밤샘 시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항의하다가 옆에서 하는 평범한 국민들까지 다 고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러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저는 노동조합 노동운동이 국민에게 실망을 끼쳐드렸다 인정하잖아요 제가 노동조합 편이고 노동운동을 적극 항상 지지하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아니냐 중소기업이나 비정기업하고 상생하자 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사 대화 노정 대화 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윽박질을 하시고 가니까 윽박질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간첩으로 몰고요 지금 여러 수십 10명 지금 노동자 농민들이 수십 명이 구속이 됐고요 간첩으로 건설 노동자도 수십 명이 구속됐고요 어떻게 헌폭이라는 말을 만듭니까 진짜 폭력배들은 정치검찰 폭력배들 아닙니까 지휘들 특수 관객들은 김건희 최훈수는 양평 투기 비리가 아무리 확실해도 주가적이고 아무리 확실해도 무조건 봐주고 이번에 이번에 광양제철소에서 보면 금속놀연 한국노총 소속 금속놀연 간부에 대한 체포 금속놀연 사무초장님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도 와 특수 특공대 차로 가가지고 그냥 근데 이걸 사실은 언론 보도도 언론 보도도 보면 정글도로 흔들 막 휘두른 것처럼 보도가 됐던데 그건 또 아니었잖아요 진압 현장을 보면 가자마자 그냥 위에서 이렇게 저걸 봐야 됩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 위에서 저렇게 떨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저분이 농성하고 있는데 저렇게 위에서 양쪽에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특공대원들 아니니까 수십 한 10명 가까운 그러면 농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가진 방패로 또는 무기로 거의 수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막 때릴 때 우리 우리도 이러잖아요 막 때리면 아지마고 밀기도 하고 주변에 뭐 있으면 이렇게 집어던지 그랬다고 오히려 저분을 저분이 금속노련 사무처장님도 저분을 때려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속노련 위원장이라던 간부들을 그 백인 경찰들 흑인들 체포할 때 차별적으로 폭력 행사하잖아요 아니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농성도 하고 저분이 지금 농성이 좋아서 올라갔겠습니까 사실 고소공포증도 있고 그럴 텐데 많은 국민들이 하청업체 노조 거기 빨리 교습해라 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렇게 건봉을 휘둘러서 양쪽에서 피투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금속노련 위원장을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백인 폭력 경찰들이 백인들을 죽일 때처럼 뒤로 수갑을 채우고 무릎으로 어깨를 짓누르고 제압을 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박정희 전도한 노태부 때로 완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이른바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강경 진압하면 승진시켜주겠다고 그러고 특진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어떤 강한 게 있어도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치도 약하게 하고 징계도 약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을 경찰이 포기하고 이런 게 됐다고 아니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집회시를 보자고요 노동조합이든 시민단체든 여러분이 하시던 집회든 동네에서 하는 집회든 이슈가 하도 많으니까 동네도 요즘 집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라 뭐 이런 거 정당한 집회잖아요 당연히 구청 앞에서 집회해야 되고 구청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뭐 예를 들면 요즘 동작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된다 흑석구 뭐 이러면 이수진원 같은 경우는 그거 뭐 열심히 추진하고 있더라도 그것도 집회도 하고 그러더라도 다 정당한 집회잖아요 근데 그것을 폭력배로 몰고 간체로 몰고 집회를 못하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속상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이제 이른바 자유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과 집회의 자유가 절대적이지만 혹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려가거나 실망시킨 일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도 성찰해서 가급적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국민들의 지적을 겸하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용해야죠 국민감에 하는 노동운동 국민들과 함께하는 집회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집회가 포함해서 대한민국은 한번 보시자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아니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어쩌면서 박 기자님이 쭉 수십 년 취재했으니까 네 최근에 집회식이나 노동운동 현장에서 폭력사태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봤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자 2012년 촛불혁명 때 폭력사태 있었으면 없었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 선진국 한번 보세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스웨덴같이 살만한 나라들도요 집회하면 수천 명만 모여도 폭력시위 방아 약탈 수시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어떤 불평등이나 모순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방아 약탈 보셨습니까 2015년 촛불집회부터 그리고 2015년도에도 우리는 평화롭게 집회했는데 물대포로 백남귀농물 싸서 민중총괄기 네 직사해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네 권력이 그랬지 언제 국민들이 무슨 얼마나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건 통계상으로도 특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너무 권력이 포화가니까 당시에는 폭력시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대세는 2008년 촛불집회 때 제가 구속됐을 때도 우리 평화롭게 문화재하다가 구속된 거거든요 이미 대세는 평화집회로 완전히 주류가 됐고 가끔 특히 오히려 극우단체들이 폭력집회를 많이 했어요 네 태극집회를 극우단체로 해서 기억나시죠 대낮부터 막 경찰들 때리고 정광훈 막 코로나 퍼뜨린다고 경찰들 때리고 막 침뱉고 우리 구구단체들이 그런지 됐고요 범민주진보개혁 주민들 불뿌리 집회에서는 폭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유지국군은 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집회를 너무 평화롭게 하신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위대하다 그런 얘기 매간에 주택가에서 밤새 앰플을 틀어놓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조금 제한하자 그러면 저도 환영을 해드리려고 해요 환영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좀 과하니까 그러니까 과한 게 있으면 국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부 수정하면 되잖아요 보완하고 근데 다짜고짜 건설 노조원들이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회를 금지 아니 그분들이 청계천 주변에서 도속했거든요 오주 가면 자 국민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뭐 쓰레기 남기고 뭐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노상박료했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때문에 노상박료가 없었냐면요 자 어쨌든 국민들이 집회를 하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노상박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네 그리고 노상박료가 집회 시금지면 대한민국은 알코올 판매를 당장 금지시켜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술 한잔 드시고 밤에 노상박료 많이 하시니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골목길 가보면 소변금지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술 먹으면 거꾸로 읽어져요 소변금지 지금 변소 그렇잖아요 술 먹으면 어 어 지금 변소래 이렇게 웃어가면서 그 당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잖아요 노상박료는 경범죄로 처벌하면 되니까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됩니까 오죽하면 노숙 싫어했겠어요 노숙이 편합니까 새벽이 얼마나 춥지 제가 일발기기를 엠티 갔다 왔는데 춘천이었는데 새벽이 춥더라고요 지금도 춥어요 지금 춥죠 그런데 그분들이 노숙식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도 다 판단해요 노숙이 보기 좋지는 않죠 하지만 절박하니까 하는구나 그리고 청계천에 한편에서 했어요 인도 한편에서 전혀 무슨 교통에 방해도 안 됐어요 도로가 아니에요 인도에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쓰레기 좀 남았겠죠 당연히 쓰레기 우리 초필초 끝나면 쓰레기 하나도 안 남기잖아요 우리 노동조합도 다 그렇게 해요 내일면 일부 분들이 쓰레기를 남겼다 그럼 앞으로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자 그러면 되지 그게 집회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집회에 대해서 노숙동성이 단초가 돼서 지금 보면 캡사이신 등장했죠 사수차 검토 제도의 검토까지 나온 상황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